이거부터 해. 아, 감사합니다. 여기가 지금 다 갈렸잖아. 레일을 못 하고 있지. 몰아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. 아, 됐다. 딱 맞아? 됐다. 타네. 탄다. 제가 볼게요, 이쪽에서. 잘 탄다. 됐다. 어떤 거 같아? 문이 지금 완벽하게 직각이 아니라서. 잠깐만요. 알았다, 알았다. 여기 레일이 너무 들어가서 여기 바닥, 나무가 바닥에 닿아요. 나무가 얘가 닿아서. 응, 얘가 닿아서. 하나, 둘, 셋. 조금만. 아, 됐다. 레일이 좀 많이 함몰되긴 했다. 그래? 오빠, 보세요. 여기 평철 1대가 봐요.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죠. 그죠? 이렇게 들어갔죠. 두 개를 다 갈아버린 것 같아요. 네네네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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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내가 입은 여닫으려면 안주냐는 저기 했었는데 너무 좋다. 황수당. 아이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